자 그러면 하이너로 올라가신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위조 키키 슥소 보니 엔드리오 포니 네 그리고 오늘 결성곡 편집과 결성 카운트를 맡아주신 메이저님을 소개합니다 어 솔로트의 디자이널 시작하겠습니다 웜업 시작해볼게요 웜업 죄송합니다 웜업 드릴 거고요 한 코러스 한 번 반 코러스 한 번 그 뒤에 오로스 키트로 진행됩니다 웜업 좀 주세요 송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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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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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